자, 파워서버 파워서버한테 제가 특별히 지금부터 이벤트를 드리겠습니다. 파워서버 접속하신 모든 유저분 나한테 앞에 와서 아이디를 인식시켜주세요. 안죽입니다. 그러면 자, 세상에서 그 어떤 서버보다 서버보다 논피보다 썰자 없는 서버 로앤그린 논피성보다 더 논피가 있게 정말 모니터 없는 그런 서버 중립이고 뭐고 아예 단 한 명 없는 서버 서로 싸우지마. 카우로 다니지마. 카우로 다니다가 걸리면 너 누구 죽였어? 해가지고 죽인 사람한테 긴 말해줘. 왜 죽었어? 물어봤는데 그냥 죽였어. 이러면 죽일거야. 파워서버 화이팅! 자, 파워서버한테 제가 특별히 지금부터 이벤트를 드리겠습니다. 파워서버 접속하신 모든 유저분 나한테 앞에 와서 아이디를 인식시켜주세요. 각인시켜줘. 안죽입니다. 그러면. 다 모여. 기란 게시판 아래로. 온 사람들은 안죽이겠어. 죽이면 얼굴을 비춰줬는데 죽였다. 그러면 치킨. 다 모여. 기란 게시판으로 온 사람. 내가 아이디 다 적어놓을게. 여기다. 옆에다. 안친다잉. 적이고 나발이고 필요없어. 내 딱 캡처해놓고. 여러분도 캡처해놔. 원큐님 안죽인다고 해놓고 왜 죽입니까? 치킨 바로. 다 모여. 오이지 킹쿠작 빨리와. 줄서. 안친다잉. 그러니까 캡처해놔야지. 여러분이 캡처해놔. 안칠라니까잉. 그리고 느낌 알거야. 지금 다 튀었을거야. 어? 센 척하던 개X패끼들. 제일 먼저 1바타로 다 튀었을거라고. 오이지도 튀고 킹쿠작도 튀고. 완전 개X팩트지. 킹쿠작이 오겠냐 임마? 어제 방송할때도 도망갔는데? 살라며 와라 진짜. 이 원큐 또 약속 잘 지키잖아. 아이 감사합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다 모여. 그렇지. 어우 화가 써버. 그렇지. 화가 써버. 오면 안 죽여 이제. 다 모여. 이제 썸풀 열렸는데. 잠깐 아이디 좀 외우자. 그렇지. 반란. 그렇지. 그렇지. 파워 써버 화이팅. 이 개X패들 다 도망갔어요. 중립 안 칩니다. 여기 오신 분들은 안 칠테니까. 그렇지. 썸 전체 원큐 만세로 통합하자. 나는 뭐. 그러니까. 이렇게 만겨주는데 또 묻는 얼굴에 침 못 뺐지. 다들 파워 써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알았어요. 썰지 안할게. 이 새끼들 나가면 자동이고 뭐고 다 죽여서 다 적게 만들라 그랬는데. 안 치겠습니다. 다들 반갑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. 오이지 어디 갔습니까. 킹코작은 어딨나요. 근데. 이분들이 중립 분들이구나. 중립이지. 뭐 라인 아니죠. 여기 오신 분들. 오케이. 뭐. 다음 서비전까지 어쨌거나 이렇게 또 만났으니까. 재밌게 놀아봅시다. 우리 파워 써버 전체 인원인 것 같은데 이거. 코칭은. 코칭 원큐 만세. 아이. 천러. 저번에 해보니까. 그래도 뭐. 어? 저 정도는 나눠줘야지. 그 뭐야. 천상천하. 원큐 독존. 장난있고. 아이. 알았어요. 아이디. 한 번씩 다 볼게. 근데 딱 누가 와도 중립 깠다. 이분들은 자동 아닌거지. 이분들은 불법자동 아니죠. 아따. 이 혈이 많네. 빅마마 혈? 빅마마입니까. 혈맹 이름이. 엄청 많네. 초승달 만큼 중립이에요? 그러면. 그 혈 저 뭐야. 그 혈에 가입시켜줘. 초승달 여래. 저거 뭐야. 저거 하게. 혈맹 버프 밖에. 야. 유희야. 너. 너 썰자 안당해봤냐. 나한테. 너 자동사장처럼 대볼래? 다들 보여. 하여튼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 마크 버블 아니야? 저 보라색? 아직 남아있어? 써버리기 혈이에요? 아. 아 박도사. 아 박도사님. 어서 오세요. 다들 반갑습니다. 진짜. 아 근데 킹코자가 어딨어? 오이지랑. 킹코자가하고 오이지 어디갔어? 이씨. 진짜 튀어버렸어? 설마 별풍 만개 맞고 빤쓰러냈나? 아 혈맹이 아니고 랭킹. 스턴보이. 누구? 벡터맨. 억꼬. 어? 누구? 스타. 어? 억꼬. 누구? 억꼬. 자. 이 ㅅㄴ 다 튀었네요. 자 세상에서 그 어떤 서버보다 서버보다 논피보다. 자. 썰자 없는 서버. 서로 입장. 어? 그래도 지금 몇몇 사람도 여기 라인은 라인. 중립은 중립. 서로 딱딱 지켜가면서. 로앤그린. 논피 서버보다 더 논피가 있게. 정말 모니터 없는 그런 서버 대봅시다. 모니터 안해도 되게. 일주일에 모니터 딱 한 번. 썹 다 끝나고. 썰자 하는 사람 나한테 말해. 기가 밀칭 통제 풀어주세요. 그건 아니지. 중립이 들어오려고 하면 안 되지. 그걸. 그건 선 넘는 거야. 그건 선 넘는 거고. 다 해. 사냥 편하게 돌리면 되지. 기가 밀칭에서 뭐 하려고. 사냥 더 많잖아. 다 사냥 편하게 해. 썰자 하면 나한테 긴말 줘. 추적 바로 눌러줘. 다 추적이 죽일 테니까. 대통령 출마하냐고? 그러니까. 그렇지. 불법 자동. 여러분. 불법 자동 잡을 때. 여러분이 싹 피해주면 돼. 그럼 내 불법 자동 다 때려죽여놓을게. 다 가족이다. 여기. 중립이고 뭐고. 아예 적 단 한 명 없는 서버. 서로 싸우지 마. 완전히. 어? 개꿀 서버 만들어버립시다. 저. 논핏 서버는 들어가지지도 않는데. 애들이 썰려서 무섭다고. 까도 까도. 불법 자동입니다. 근데 내가 이번에 자동 죽여보니까. 가능해. 없앨 수 있어. 자. 이제 사냥들 가세요. 와주시고 반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아이디 대충 봤어. 혈맹도 봤고. 자. 노래 나갑니다. 이 주작 어디 간 거야. 환상의 날개를 피고 날아올랐나? 아 끝내 안 왔네요 여러분. 진짜. 킹주작 안 왔습니다. 이거 방송 키겠나 이제.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진짜 여기. 여기서 뭐 진짜 라인 몇몇들. 파워 서버 여러분들. 어쨌거나 여기 이 원큐를 믿고. 뭐. 어? 이 원큐가 뭐 아무리 저거 해도 또. 마피 중립들 잘 안 죽였는데. 최근에 법사받기고 중립들 엄청 죽였는데. 이번에 진짜 라인들하고. 여러분들이 서로 선만 딱 지키면. 그리고 싸움이 났다. 라인이 죽였다. 말해줘요. 다 중대시켜주고 다. 편하게 그냥 딱 일주일 진짜 단 한 번 모니터. 그 외에 모니터 안 해도 될 정도로. 썰자 다음 막피. 막피 알려줘. 막피하면 다 죽어 그냥. 다 죽일 거야. 그냥 진짜 전투 단 1도. 싸워만 하지. 싸우지 마. 이번 차에 X발 레범만 해. 다음에 킹주작 잡으러 갈 때까지. 싸우면 다 깔 거야 이제. 다 동맹해 전부 다. 사이좋게 다 지내. 그렇지. 중립필드 좋은데 그런 거 없어 이제. 중립필드도 하지 마. 원래 강호열이랑 친절열. 중립필드. 안 돼 하지 마. 진짜 하지 마. 중재. 중재. 필드 하지 마. 그냥 다 사냥만 해. 레범만 해. 싸우다 걸리면 다 때려 죽일 거니까. 더 강호열하고 저 친하게 지내. 그리고 나한테 맞아보고 싶은 분 일로 와. 저거 수련마을로. 아 도대체 웜큐. 어 웜큐 파워가 어느 정도길래. 전 서버 1위 검사. 2위 검사가 도망갔을까. 알았죠. 또 이 웜큐 체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카오로 다니지 마. 카오로 다니다가 걸리면 너 누구 죽였어. 해가지고 죽인 사람한테 긴 말해. 왜 죽었어 물어봤는데. 그냥 죽였어. 이러면 죽일 거야. 잠깐. 이 스펠셋인가. 왜 양궁 캐릭터 새해. 여기 서버에서. 어때. 알았어요. 다 때려줄게. 살 자신 있습니까. 살 자신 있나요. 맞아보고 싶은 사람 다 오세요. 뭐야 한방. 하여튼 뭐 이렇게 캐릭이 세긴 하지만. 이제 썰자 안합니다. 썰자는 안합니다. 진짜 약속할게 편하게. 편하게 사냥해. 우리 여러분들. 자세из Version. 다섯 여기를 더 parabours. İstanbul lies 252만 원. 지bokач plat님. 아라. 아라. 살 Flint. iliz送. 예선 fils.